5일 경과 후 난 또 가는 여정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5일을 넘겨버리시네 역시 갓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녀는 좀 더 볼 수 있어 그녀는 좀 더 볼 수 있어 리프트? 스키 리조트고 스키 리조트고 난... 스키 리조트고 베켄은 처음으로 갔어 그녀는 아름다워 이건 뭐야 여기 오두막이 있겠죠? 여기 오두막이 있겠죠?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큰 너무 큰 또 둘러봐 또 둘러봐 또 둘러봐 뭐가 있을지 몰라 뭐... 또... 또 없나? 어... 여기 다리 다리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좋은 이건 뭐야 경비초소가 하나 있네 그 도구에 있는 얼마나 큰 도구에 있어? 아주 작은 그 도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도구에 들어가봐 가자 이제 기다려 우리 다 가끈하고 다 가끈하고 그 도구에 들어가면 우리 그 도구에 있던 곳에 남겨야 돼 그런데 그 도구에 근데 우리 어디가 도구에 있는 것 같지 다 가끈기 제가 사는 걸 건무소가 있을 수 있어 건무소가 있을 수 있어 그룹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게 더 좋은데요. 계획은 무엇일까요? 클레멘, 제가 슈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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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쪽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우리 뒷뒤는 시간을 지켜봐요. 그럼, 우리 뒷뒤는 시간을 지켜봐요. 음... 여기 뒷뒤는 시간을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는 뭐지? 그녀는 그냥 작은 여자야, 루크.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가 therapy를 지켜봐요. 그녀는 그녀에게nin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괜찮아요. 좀 다음에 10분씩 볼게요. 그녀의 손을 없을 수 있겠죠?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rule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하루를... 그녀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녀는 그녀의 손을 지켜봐요. 자자. 가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덴풀 스텔리님 안녕하세요 내가 마음을 보라고 닉은 지금 멘탈이 안 좋으니까 카버가 아직 안 좋은데 카버가 우리를 왜 쫓는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족? 자세한 건 레베카한테 물어보래 근데 나는 나 레베카한테 화내고 싶다 그냥 레베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기도 그렇대 준비 있다 어우 눈에 탁구공을 막아놨어 아 촉 차버려야죠 좋아좋아 맘에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큰 놈 맞죠 뭐 아 말이 심하시네 아 알았어요 오케이 오 겐지 겐지랑 라인하르트 뚝배기 어둡 확 당기라고 확 당기라고? 확 당기라고? 아휴 아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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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클레메 많이 컸네 진짜 귀엽다 이제 아빠같은 마음이 들어요 자 다리 건넜습니다 다리 건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하지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야 저렇게 건무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도 있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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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돼 설마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꼈어? 어떻게 그럼 구해줘야지 손잡아 빨리 방법을 찾으라고 위 위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천국의 다리다 이 가 쿄 쿄쿄쿄쿄激 이산 아악.. 어어어어ㅓ악 어... 들리가 빠졌는데 정신을 못찾.. 어! 어! 내 방치! 어떻게돼 어떡해.. 안에!! 어이고! 어떻게 어떻게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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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왼쪽! 머클렉은 개 잘 싸워 자 x3 빨리 봐라트러X2 칼 들고 덥 일로와 일로와 구해줘야돼 구해줘야돼 아재 아재 아잇 잡아! 아잇! 아이고! 클레미 다 했지 뭐 클레미타인 다 했지 아 유튜브는 왜 맨날 이런다냐 진짜 띠용? 왜 또 다 시켜 또! 또 애 시켜 아 그럼 그래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정보를 물어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 여어 히타시브리요 내 이름은 클레멘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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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루크 클레멘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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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모두 다른 사람의 모두 다른 사람의 트위치가 좀 덜 걸릴 거예요 트위치 서버가 좀 이상해서 네 모두 다 똑같이 크리스타 본사람 있어요? 크리스타 봤어요? 그리스타 이름이 그리스타가 그리스타 이름이 그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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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타 뭐예요? 뭐예요? 아직은 없을까? 아 부자야 부자 다같아 네 도대체 도대체 뭐 하신다면? 왜왜왜왜 뭐야 하지마 하지마 아 쟤떼 왜에에에 아 쏘지마 쏘지마 아 저씨 트롤새끼 진짜 아아아개 박쳐 아 아 아 아 아, 케바다아! 안쌌잖아! 이따 차야, 닉! 셔업, 닉! 셔업 뭘 야려 안쏘랬어요! 나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뭐, 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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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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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난 떠났어 그 주스 박스도 있었나? 응, 나도 그... 그... 그 장소에 있는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나 확인해 봐? 아마 여기 밤을 지낼 수 있겠어 좀 작은 것 같아 좋아 좋아 결국엔 죽이고 집 타는 거 아니야 진짜 나쁘다 나 혼자 가? 레베카, 괜찮아요? 괜찮아, 좀 잠을 필요해 그리고 음식을 좀 알빈 아 진짜 뭐야, 인성 뭐어 너 얘기 좀 하자, 넌 나랑 얘기 좀 해야 돼 혼나야 돼 내가 쏘라했어 안 쏘라했어 엄마한테 죽었잖아 갑자기 감성을 파면 마음이 약해지잖아 음, 내가 말하는 게 이상해 루크가 항상 내가 강한다고 아, 그래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 네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잖아 그의 큰 계획은 무슨 계획은 무슨 계획은 그의 큰 계획은 케이스비에 있는 건 그냥 니크, 우리 밤을燃어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우리 죽을때뒀 것 같았다. 내가 잘하지 않았다. 우리 즐거운 것 같았다. 내가 그의 형이 같았다. 내가 계속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았다. 난 그냥 그렇게 안 된다. 뭐야. 내가 지금 말하고 싶다. 룩, 그의 그룹에 대한 위험이야.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야? 내가 믿어. 너가 죽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았다고. 잘생겼어. 미쳤어. 내가 앞뒤가 앞뒤는다면 그 사진을 찍어. 무슨 짓이야. 아마 내가 잃어버렸어.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졸업해. 지금 몇 시간이야? 미쳤어. 미쳤어. 시계를 두고 왔구나. 피트였어. 아이고, 유프리한테 그는 남아있었고, 그는 남아있었고 그는 다 남아있었고, 알았지? 내가 그들이랑 얘기해 볼게요 빈깡통이고요 이거는 빈깡통 뒤집힐 필요 없겠죠 트렁크 열어보면은 무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어봅시다 역시 재난 상황에는 깡 어 통조림이 최고죠 통조림이 최고야 재난 상황에서 열쇠 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나봐 아 쏘지 말았어야 되는데 칼 WM 꽤 좋네요 침대 여기서 잤나볼군 라디오 거장났고요 깡통있고 통조림있고 라디오있고 나갑시다 일단 조동아리님 안녕하세요 뭐 안에서 발견할게 없었죠 그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게 어 먹을게 없더라구요 찾아봤는데 얘기를 못하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냐 칼로 따버리라고 아 그럼 되겠다 어 어 님들 똑똑해요 똑똑해 인정 들어가 아 똑똑하시네 알았어 인정할게요 이번엔 대구님 안녕하세요 다시 문여우고 들어가서 칼? 어 여기있네 칼로 으잇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자 헤겔? 흫흫 많다며 오오오 2만원 감사합니다!!! 주눅하리님!!! 됐죠? 닉을 좀 돌봐줘요 끊어 줘요, 형님은 그냥 죽었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해 내가 말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총을 다 들어요 아, 욕서서 미안하다 웃긴다, 너는 그냥 이렇게 칭찬이야? 에이, 클레임, 여기가 많지 않지 그리고 레베카, 그녀는 2만원을 먹어야 돼 너희는 우리와 함께 두는 건가요? 에이씨는 말이야, 근데 그룹 전체를 경험할 수 없는데 그룹 전체를 경험할 수 없는데 그룹 전체를 결정해야 해 알겠어, 너는 맞네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흥미로워 니크는 좋은 사람이야 아직 좋은 사람이야 그냥 잃어버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클리멘틴과 함께하고 싶어요. 일단은 임신한 여성분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시고 신명나지 않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게임 중이라 이것도 너무너무 오버하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준비하면서 좀비가 와서 도망을 왔습니다. 일단 복숭아 손조림인데 배가 차나?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5일에 걸어간다. 내 뒤로는 조심해야 돼. 누군가의 집으로는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잠시만요. 앞에서 확인해 볼게요. 체크해 봅시다. 올라가라고 나보고 또? 아이 다 시켜 다 시켜. 뭘 찾아봐야 되는데. 다 시켜의 한테. 아아이 진짜 짜증 나게. 아아이 높아 아마도는 뭐야 불안하게 아 올라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조도아리님 2만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후원 리액션 제대로 못하셔서 미안해요 아유 아유 잘 쓸게요 고마워 아유 아유 breeze 알았어 알았어 아 괜찮은거 알아요 하고 있어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떡해 다 애드 시켜먹어 어 안녕 까마가 볼게, 볼게, 재촉하지 마봐 뭐야, 이거 다리 뭐, 저 뭐야, 저거 뭐가 보여요 불빛 두 개야 루크 어딨어 왜, 뭐야 뭔 일이야 뭔데, 내려가봐, 내려가봐, 뭔데, 뭔데, 누군데 누군데, 뭐야, 다른 사람들이 온 것 같거든 뭐야 봐봐, 봐봐 왜, 왜 누구야, 저분은 왜 싸워 왜, 왜, 왜 왜, 왜 육시오 띵 흐오헤 흥 아아아아 아악! 씨 말 없어요 씨 말 이거 씨 말해야 되네 이러고 허억! 허억! 아나 아나! 어 뭐예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예토 전생했어요 예토 전생! 뭐야하하! 아 예! 어 뭐야? 뭐야! 살았어! 켄니가!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궁금하다 와 켄니와 사리따가 우리의 시간을 계신 것 같고 당연히 식이 도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을지 않으면 우리 아직도 그 전기 도전을 받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와! 전기 도전! 와! 여기 전기 도전! 이 사람들은! 개막이다! 하지만 이 재료들, 이 재료를 찾았다면, 그 안전을 해야됬면 한 벽이 없을 것이다. 재미있어다. 오, 없지 아무것도 없 React. 월터, 이 암 Dr. 소리가 smart zump*** 아, 큰 힘이 나인 사람이네. 저거 너무 비싼 적 그 후에 난 다짐을 받을 수 있겠네 제발, 도움이 되세요. 그들이 거기에 놓을 수 있겠네 헬니 휠? 네, 내 핸드에 참여해 감사합니다 넌 우리 분이야 그들의 핸드폰을 내놔 켄니? 그들의 핸드폰을 내놔, 헬니? 그들의 핸드폰을 내놔? 그들의 핸드폰을 내놔 우리, 너의 핸드폰을 내놔 아이 진정해 진정해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버지! 봐봐!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 눈치가 없어, 쟤는 좋지 않나? 우리 모두 포장에 found it 엄청나요 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켄니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겠죠? 아 다 내려놓네요 굿 이즈 유얼 서롤 미 아 쇼 유웨 유 캔 쓰 쟤 얘네들 진짜 반갑겠다,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지 그치? 아 리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리알씨가 날 구해줬어요 여러번 아 리 보고 싶어, 어떡해 아 아 하아 그래서 너 어디에 왔어? 아 항상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어떻게 네 얘기 좀 먼저 해봐요 아 사완아 그래 어떻게 나온거야 거기서? 크리스타를 그리워넣어 그리고나서 그리고나서 어떻게 어떻게 그치 그치 그리워넣어 은이 좋았어 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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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타라는 애들 사라를 만났나봐요 아 새 ficar 아, 새 연인이래요 근데 이거를 좀 알려줬지만 그냥 온 좋다는 말로 넘기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하여튼 반갑네요, 케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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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케니 우리 오랜 친구예요 터진 직후에 만났지, 그치 리에키를 왜 자꾸 하기 싫은데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애 꽤나 매튜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나의 학생들에게 기억하시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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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 중에서 내가 잘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정말 내 학생들에게 말하는게 그리고 너는 학생들에게 말하는게 저에게 반가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친절하네요. 클레멘한테 먼저 첫번째 학습을 맛보죠, 마담?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니, 아니요 옥수수라고요? 응응, 아티스트는 내가 더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헉, 흥미로운 성적이네 아무튼, 여기에서 가져온 건데 통조림 오두막 한번 둘러봅시다 여러분 CD플레이어가 있네요 사용해볼게요 한번 울프어머고스는 사놨습니다 다음에 할거에요 제와드 콘서트 13일 1998년 탁자 둘러보겠습니다 달에 쏜 사람이 그루버님 약간 문제가 될거 같은데? 진짜로? 달에 무激 nghi의 10시 1 8번째